우리는 이제 레이기 17장을 이제 묵상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적 유익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또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10년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념대로 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로 말리미암아 우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알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각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 전수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 배경을 통해 우리 몸 속에, 우리 체질 속에 답습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계 3장의 찌꺼기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과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레마로 임했다. 이때부터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옛 체질을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옛 생활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창세계 3장의 찌꺼기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버려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적 지식의 습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된 성경적 지식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이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레이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제가 눈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을 안고 살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염증이 생기지? 왜 안과 치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 근본 치료를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수술했거든요. 눈을 수술했어요. 잘못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눈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부었는데 항상 부어있는 건 아니고 이번 주만 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이 왜 눈이 저러는가 의심할까 봐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일주, 이주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때는 눈이 더 청명하고 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통해 13장은 진단이고 진단만은 뭐 하겠어요. 14장은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생기는 굉장히 큰 축복이 뭐냐면 영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어요. 아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구나 진단 너무너무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치유까지 가야 돼요. 치유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이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은 이제 후반부예요. 전반부의 오늘 마지막 장이 17장입니다.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부는 강조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이 피입니다. 피. 피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줘요. 그렇다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피로 말리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반부는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칭할 수 있을까. 이신칭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뿌리채 뽑힌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그 정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거룩함이라는 선민이라는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부의 오늘 마지막 장이 17장이에요. 17장. 17장은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가축을 잡을 때 가축을 잡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 혹은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뭐냐.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왜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것인가. 회막문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레이기를 통해서 성막에서 어떻게 하면 죄삼을 받을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나 식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나 항상 회막문 회막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막 다른 말로 회막 증거막 용어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성막입니다. 회막이에요. 모일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회막문에 모이라고 해서 회막문 장막문 또 성막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름이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제사용이나 혹은 식용을 잡을 때도 아무 데 잡지 말고 이 뜰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잡으라 할까 의미가 뭐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보통은 성막이 없을 때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 집 앞이나 자기 텐트 앞이나 좀 떨어져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도축했는데 이제는 성막이 완공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잡지 말고 회왕물에서 잡아라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재단이 있었어요. 야곱의 재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재단이 있었고 이삭의 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짐승을 잡았어요. 혹 음식을 먹을 때도 도축하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는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재단 앞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재단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또 사삭이나 열한기에 보면 산당이라고 산당 산당에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제사드리는 장소를 거기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용이나 도축을 할 때 항상 회막물에서 잡아라. 즉 우상 숭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물에서 잡아라. 그게 이제 17장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식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17장에는 절대로 짐승을 잡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피는 뭐예요? 속제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피는 이 피는 어떤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할 때만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그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을 때 피채 피를 먹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희생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부분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식욕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반드시 회망문에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회망문이 어디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공한 성막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식 달력으로 미산월 1월 15일 아침에 이제 어떻게 해요? 고센을 출발합니다.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45일 만에 즉 3월 1일 날 유대식 달력입니다. 3월 1일 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해산에 도착합니다. 신해산은 다른 말로 호랩산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난으로 보내지 않고 신해산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해산에 8번 부릅니다. 8번을 불러요. 2400m 되는 신해산을 모세가 8번 등장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출애국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또 강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섯번째 모세가 올라왔을 때 두가지를 이제 지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망을 만들라. 성망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10개명을 주셨어요. 성망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10개명의 시행규칙 70여가지를 줬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 출애키 24장 7절에 보니까 그 기록한 것을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언약서 언약 언약이란 말은 히브레어로 베리트 쪼갠다.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서를 가지고 신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체결 방법이 뭡니까? 손을 잡아다가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서 양푼에 잡은 피 50%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에 피를 뿌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베리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말은 뭘 상징합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얻었을 때는 짐승의 피처럼 너희들이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 히브려로 베리트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0%의 피는 모세가 우술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에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신해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급한 지 2년 2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공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공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막에서 드려야 될 제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다고 자기 멋대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피로 산 이스라엘 백성 언양만인 백성들이 각각의 텐트에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왜 성막을 통해 이곳에서 죄산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그것이 레이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사법을 설명한 거예요. 번제 소제 속권제 화목제 또 속제제 다섯 가지 제사법 그럼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임명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6장 8절에서 7장입니다.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알 수 없다. 아론과 그 직계가족만 해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규례를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임명식을 해야 돼요. 제사장 임명식. 그것이 8장 9장입니다. 먼저는 대세상 아론을 임명합니다. 그 아들들을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옷도 백성들하고 구별되게 입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보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대세상이에요. 그 위임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흰 옷 입었잖아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짐승의 피를 귀에다가 바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오른손 오른손가락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오른손은 상체고 발가락은 하체 아닙니까? 상체와 하체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피를 뿌려요. 이게 대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베드로니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세상입니다. 이제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왕같은 제자자. 너의 귀는 내 음성만 듣고 너의 상체와 하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려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상체와 하체는 나루 위에 살고 전체 피가 뿌려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녀는 결국 뭡니까?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제 타락하느냐. 언제 나라가 타락하느냐. 이것은 기존의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이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게 뭡니까? 가문 속에 우리 형님은 존경받는다. 우리 누님은 존경받는다. 그 존경이란 말 속에는 달라야 존경받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이 말은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존경한다.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 산업의 현장 속에 학교 속에 가정 속에 존경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임명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 임명식을 끝나자마자 이 번재단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번재단의 위에 있는 이 짐승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이 번재단은 성막이 있는 날 동안은 꺼치면 안 돼. 레윈 중에 이 불을 늘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동할 때나 텐트를 칠 때는 이 불이 꺼뜨리면 안 돼. 왜? 이 불은 인간이 지펴서 만든 불이 아니라 임명식이 끝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거든요. 번재단에서.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가서 분양단에 이 불에다 분양단 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성경에 다른 불을 들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내 얘기 10장이에요. 다른 불. 휘브리 성경의 해석법은 이상한 불. 번재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들여서 나답과 아비우가 죽습니다. 왜 다른 불로 들여서 죽습니까? 이 번재단은 뭘 상징합니까? 장차어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얘기해요. 제사장이 분양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번재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향을 피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 이걸 놓친 겁니다. 이유가 뭔가? 왜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들이므로 죽었을까? 이유가 뭔가? 나답과 아비우가 죽자마자 하나님 바로 얘기합니까? 제사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술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를 드릴 때 음주한 거예요. 음주. 음주.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죄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 인지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영적인 것에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세상이냐 이것이 섞이는 순간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오직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일반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 쓰면 강조하면 목사님이 쫓겨나요. 왜 성도들 부담되게 하느냐. 편하게 위로받고 힘 먹고 해야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느냐. 왜 이렇게 헌신하게 하느냐. 세상 속에 힘든데. 이런 메시지 하면요. 당해가 목사님 쫓겨낸다니까요. 이건 다락방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오직의 삶을 살아야 돼. 왜? 성경이 강조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유행대로 삽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 기독교적 세계관 그것도 제가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배경한 채 성경을 성경을 던져버린 채 성경도 읽지 않은 채 읽은 들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 채 책을 통해서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운지 몰라요. 이 말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죠? 수학 시간에 자고 학원에서 수학 배우는 것 똑같아요. 영어 시간에는 딴짓 하다가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분을 읽고 묵상해야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분의 사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와야 그것이 각인되고 각인되어야 우리의 수족이 움직이는 삶이 될 텐데 성경은 내 던져버리고 성경은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도 않고 다른 책을 본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본다. 영성이 가는 책을 본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우의 다른 불로 드림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는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11장 얘기합니다. 11장 산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자가 낳거든 40일 동안 정결규를 지켜라. 여자는 80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15장 유출법에 얘기합니다. 남자의 유출법은 대부분 성병이에요. 그만큼 성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여자의 유출병은 뭡니까? 생리. 생리. 7일 동안 생리가 끝나도 계속 피가 나온다는 것은 혈류병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결법 항상 정결법은 7일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날을 정하고 마지막 8일째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 죄악을 보게 하시거든요. 내 악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죄가 사는 거예요. 깨닫다고 해서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의회는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4장 은 뭡니까? 13장은 나병의 진단에 얘기하고 14장은 치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한 지금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나병은 육체적으로 세 가지가 보여야 돼. 색점이 보여야 되고 털이 희게 되고 살이 오묵하게 패인 것 그리고 이 나병만 본 게 아니라 심각한 피부병까지도 구약시대는 어떻게 봤어요? 나병의 종류로 봤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균 옷의 곰팡이균 또 장막의 곰팡이균까지 나병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우리는 대속제일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해망물에서 잡아라. 기존의 너희들 스스로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지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닫아버리고 성막에서 예배 드려라.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고 감염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해소된 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성경적인 걸 알잖아요. 아 이게 성경에 맞구나. 성경적인 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성령을 해방해버리는 거예요. 무수한 제약이거든요. 재물까지도 아무렇게나 잡지 말고 해망물에서 잡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됩니다. 출애금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삶 깊은 곳에는요. 우상으로 완전히 각인됐다. 우상의 문화가 너무 강험된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쩐가. 에스겔스 2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국에서 행음을 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다. 이 말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애국의 문화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우상. 태양신 우리가 말하면 개구리까지 신이에요. 이까지 신입니다. 땅도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국기에 보면 애국의 공주가 아침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고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 애국이라는 나라는 아침의 기온과 저녁 기온이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아침에 목욕하러 간 거예요. 아니 공주가 추운 날에 아침에 쌀쌀한 날에 아침에 나일강에 뭐하러 목욕합니까? 따뜻한 물에 좋은 향신료 어디서 목욕하지? 왜 아침에 목욕하러 애국 나일강으로 갔겠어요? 이건 목욕이라는 개념보다는 나일강 나일강을 지키는 신 앞에 제사지른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었다고 크롬신이라 그 신 앞에 어떻게 신 앞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러 아침 맨마다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게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라 그 열 가지 지향에 보면 다 신이에요. 신. 짐승도 소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날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라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뺏겨서 다곤신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앉지 않습니다. 이 다곤신도 결국 개구리에요. 개구리. 개구리가 신이라 왜?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굉장히 많은 알을 낳았거든요. 다 산의 신이라. 개구리까지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 1년 동안 1년 만에 출애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각인된 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도 성막 짐승을 도축할 때도 회만물에서 잡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피는 죄를 속하는 용도로 씁니다. 지금 16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겁니다. 피는 속하는 거예요.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에서 나오는 피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피는 생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가 몸 안에 있을 땐 생명이에요. 그런데 몸 밖에 나왔을 때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얘기해요. 흘린 피 몸 밖에 나온 피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이 피의 효력이 있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요? 뿌려질 때 십자가에 뿌려질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피는 장차오실 언약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 사냥해서 잡은 그 짐승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어버려라. 땅에 묻어버려라.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을 잡다가 피가 몸에 뿌려지거든 어떻게 되느냐? 그 옷을 빨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피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하는 용도만 사용해야 돼요. 그 피는 장차오실 그리시도를 예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피는 영적으로 장차오실 그리시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법에도 속재재 속권재 속재재 속자가 갚다 이런 뜻이에요. 갚을 속자를 쓰는 거예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왜 성경이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의 지배받은 인간들에게 닥친 문제가 열두 가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 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첫사람 아담을 선택하고 10대에선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의 10대에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열두 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남 아비나담 나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은 왜 이렇게 족보가 맞냐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세기 산량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것을 보므로 그 피 외에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기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언약의 피라는 분명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산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축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